어느 시골 한적한 마을 저는 과연 어디에 쓸모가 있을까요? 하나씩 하나, 날 흙이라고 해 그리고 그날을 쓰는 사람 그 위에 태어나는 아름다운 곳과 아름다운 꽃을 만날 수 있을지 얼마나 잘 마시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금 두 개 있습니다 12개, 어려워요 다음 친구부터 만나봐야 되겠죠 2번 친구 거북이는 거북인데 어디다 볼까요? 수컷이다 나도 수컷이다 나도 수컷이다 아니다 아니다 누구야? 그렇죠 은어 은어는 달리는 몇 개? 아니다 아닙니다 바로 오리로우리만 알을 낳습니다 이번 친구는 저게가 뚝뚝어져요 누구예요? 그렇죠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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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아멘